뭐라고? 우산 없어오, 우산. 당연히 있지, 나는. 나는 없어. 나는 우산 하나 사. 내일도 비 오고 내일모레도 비 온대. 아 씨... 아, 뒤로 사. 권주영이 몰고 온 비입니다, 여러분. 날씨 요정 나는 시차 때문에 병든 탁이 되어서 내일도 비 오고 내일모레도 비 온대요. 주의plan에 도착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외또라드 시켰어요. 빨리 오세요. 너무너무 배고프고픕니다. 미국에 왔으니까 맥도날드 맥모닝을 안 먹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맥모닝을 시켰습니다. 우리나라는 빵 다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는 베이글도 있고 그리고 비스킷으로 만든 맥모닝도 있더라고요. 괜히 잘못 시켰다가 실패할 바에는 건주영은 커피 못 먹어서 초코쉐이크 시켜줬어요. 어제 도저 어디까지 봤어? 몇 화까지 봤어? 몇 화인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봤어? 계속 보다가 정말 꺼졌어요. 비 오니까 준비하고 나가기 진짜 귀찮다. 집에서 라면 먹으면서 도저히 나 보고 싶어요. 이 효정! 키가 크니까 액션을 해도 맛까란다. 한 업무 중 하나 하다던데 반죽의 먹을 수 있는 너의 돈을 보냈어요. 반죽은 한번 했다. 이렇게까지 다 먹었어요. 애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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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저기 큰 테이블에서 먹어볼게 우와! 오버이집 최고! 브레이크파스트 타임! 드림으로 먹을래? 이렇게 저희는 소세지 에그 맥머핀 너 맥머핀 처음 먹는다며 맥머핀 진짜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줄까? 이거 스윗사울 소스를 찍어갖고 이거 애도 먹고 이거 잼 발라서도 한 번 먹고 그냥 먹으면 솔직히 그렇게 맛있는 건 아니에요 음! 라즈비 왔어! 블랙베리 아, 음! 이 새키 이거 뭔두칠다며 양반 출신다면 수업은 제발 한 게 하나 없어요 아, 뜨거워 이 새키 이거 뭔두칠다며 아, 뜨거워 새리어스 에리어스 어, 근데 그 신발 예쁘다 지금 신고 있는 거 이거랑 같은 브랜드 신발하고 가방은 언따이들 입고 오늘도 나가 봅시다. 비가 굉장히 많이 와요 오늘은 아 우산 챙겨야겠다 여러분 비가 미친듯이 많이 와요 바람도 너무 많이 부어 어제랑 10도 이상 차이나는 거 같아 브루클린 플리마켓 사거든? 오늘 토요일이라서 거기 가보자 뭐야 여기 겁나 현대적이야 월드체인센터인데 겁나 맛있게 생겼어요 이거 봐 이거 봐 일단 아 돈을 나가도 돼 돈을 안 찍고 나가도 돼 뉴욕은 인테리아가 있는데 우와 오우 와우 우와 우와 와우 너무나 커요 드디어 어떻게 걸어 갈래? 좋아 한 번도 한 지하스타보 갈래? 그냥 걸어가자 나이스 굿 엑시트 예이 휴 진짜 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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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그렇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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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7분이나 어떻게 해? 7분이나 어떻게 들어갔어? 고장님들은 고고때로 점큐! 어 저기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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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웃어 웃는 거 맞아? 응! 준비! 어디 막 가서 가야 할까? 아! 모르겠어! 준비됐지? 아! 내가 방향을 컨트롤하고 있어! 괜찮아! 방향을 컨트롤 본다! 야! 그만하고 들어와! 아! 나 여행 유튜버 짬마! 슬픈마! 7년이! 아! 7년이야! 아! 아! 응! 으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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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어우! 으어어우! 으헤! 히헣! 야! 이거 왜 찍어 막! 아이씨 어떡해 풀리먹기도 안 할 거 같은데 오늘? 춥기도 춥고 오늘 많이 오는데 오늘 브루클린 안 오는 게 나을 뻔했어요 여러분 오늘 브루클린 되게 기대되는데 저희는 지금 Artists Flee라는 브루클린 프리마켓 가고 있어요 브루클린 앞에 물걱지 아하하 여기 소풍차가 왔어요 프론트 제대로 뭐 괜찮니 너? 물 많이 먹었니? 아까 비트니샵이랑 같이 하는 데가 어머 가격도 나라 표지 않네 그럼 이렇게 15..15단 야 이거 잘 예쁘게 되겠어요 그게 안 비슷해요 대색 볼게요 너무 이쁘다 저는 문구 소품샵인 줄 알았는데 비트니샵도 같이 하네요 예쁘다 이런 것도 팔아 조그마한 샤프 아 나 또 미치는데 이런 거 보면 바지 빌려진가 봐 진짜 정리 잘해놨다 너무 예쁘지? 아 시원해 2. 1. 4. 5. 5분 I've almost had enough of just your face on my phone It's all news but I miss you 여러분 보세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어디 있을까요? 비보라를 뚫고 여기가 약간 예술가 분들 제품이 많다고 해서 놀러 왔어요 오픈 새러데이 앤 썬데이 렛츠고 와! 생각보다 되게 넓인데? 약간 수고예품이 엄청 많네요 아! 음반지다! 오! 주영! 주영 점점 힙해지는데 자꾸 그녀랑 따라다니면 이런 곳만 사 여기 이렇게 샐러들이 모여서 토요일 일요일마다 옷 장사를 모여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각 코너당 색깔이 너무나 달라서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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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표현이에요 저는 밭을 필요해요 너는 토크에 원하실 수 없을까? 너는 원하실 수 없나요? 아! 그럼 제가 원하실 수 없나요? 아! 그럼 제가 원하실 수 없나요? 1만원? 알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오늘의 마지막 빈티샵에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빈티샵을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날씨가 굉장히 너무 안 좋아서 제 바지 무서워요. 오마이갓 오늘의 빈티샵 중에 이쁘게 제일 많아요. 오! 귀엽다. 조금 과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소매도 딱 젖고 나서 어떻게 보면 예쁜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면 좀 과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봐요. 포인트 먹거리. 너무 귀엽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안 무거워. 너무 애정결핍 같지 않아요? 사랑을 원해! 와 미국 인생 내 컷인가 봐. 아닌가? 맞나? 미국 인생 내 컷. 6달러. 어? 찍어볼까? 스타트 버튼. 오케이. 이딴 거의 6달러나 쓰다니. 니 테마가 왜 이래? 테마 뭘로 할래? RB100도 있어. 그냥 제일 구린 걸로 하자. 그래. 야 이게 뭐야? 어머. 어머. 여러분 화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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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각이 미쳤어. 야야 더 뒤로 못 가는데? 이거 카메라 왜 이래? 아이 아파 가자. 개구려. 화각이 거의 증명사진 수준이야. 아이 재밌당. 저거 정말 찍으면 추워 있고 연결되나? 해볼까? 안녕하세요. 뭐지 해볼까요? 아. 유튜브. 아니. 집을 다 많아. 그러니까. 어. 피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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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강아지 안 되는 데가 있네? 오. 그렇네? 우. 뭐 있어? 뭐 있어? 아. 아니. 페파루니랑. 오. 멋있게 먹어. Hello, can I get one? Yes, for them. Thank you. And then, um, one by Maroney. That one. I'll call one two. Thank you. I want two. Yes. I want two to be. That's life. That's life. That's what all the people say. 와idence! 뼈가 진짜 맛있다 뼈가 너무 맛있어 뼈가 뼈가 너무 맛있어 뼈가 뼈가 너무 맛있다 뼈가 뼈가 너무 맛있어 종우가 진짜 바삭해 오 소울이 너무 좋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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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en 고마워 웨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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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m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